안녕하십니까. 오늘 31회차 정산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숫자는 12만 8천 마리 정도 잡았고요. 잼소톤 숫자는 116개 정도 나왔고요. 물방울석은 4개 정도 나왔습니다. 매수는 6억 5천 정도 나왔고요. 부가적으로는 아시겠죠? 주문서에나 주문의 흔적 이런 것들이 나왔고 부가적으로는 이제 팬텀 보조를 제가 구매를 하였습니다. 보호방에 공공방이고요. 110억 주고 샀는데 130억에 올려놨습니다. 일단 그렇고 일단 보조를 구하긴 할 건데 만약에 안 구해지면은 팬텀을 그냥 이거 들고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제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뭐 다른 게 없는 것 같네요. 아 레드키버 좋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편도는 예년 1% 개꿀이죠. 음 인정합니다.